미리 협의해서 정책도 수립하고 집행하고 이런 피드백을 해나가야 됩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의 사무와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셨죠. 대통령이 당무와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나는 아까 우리 서영규 의원이 들었잖아요. 이 집이 2022년 5월 9일 날 명태균 씨하고 전화를 합니다. 선거 개입, 당무 개입, 정치 개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임기 전이기 때문에 정치적, 도덕적, 양심적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때 사근이 나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의 의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자료 좀 띄워봐요. 그다음, 채 GPT도 알고 세상 모두가 아는데 소위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거하면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을 세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 진술에 의거하면 공수처장, 핸드폰 4개 앞서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수사에 의해서 물으시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적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됐든 영부인이 핸드폰을 세 개를 썼다고 하면 아마 내수 경제에는 굉장히 도움을 줬어요. 많이 샀으니까. 국민 상식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휴대폰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사를 했다? 물론 장모님 채원순 씨도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에서 항변을 하더라도 특검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특별 감찰제를 요구하다가 오늘은 이제 직접 사과하든지 혁신을 해서 내각 총사태 대통령실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명태균 씨, 육성 녹음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발언하는 걸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평가에 대해서요. 아니,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이상 특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야당 대표가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우선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집권 여당의 대표도 말도 장관이 그렇게 무시를 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명태균 씨가 우리 명태균입니까? 김건희 명태균이에요. 17%, 82% 우리 민주당이 여론조사한 겁니까? 문화일보가 한 거예요. 19%, 78%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에서 한 겁니까? 갤럽이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한다. 아니, 우리 명태균이에요? 우리가 이런 절사했어요? 우리가 김영선 의원 공찬 대가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공수처장, 법무부 장관 제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게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특검 안 하자는 거예요? 제 생각은 특검의 당부보다는 특검 자체의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가 있음을 저는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두 분, 세 분 똑같이 발의가 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과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특검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상설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상설특검이나 대통령의 직접사관이나 인적개편이나 김견희 여사가 사과하는 그 정도는 지나갔어요. 이제 국민의 17% 10%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국민의 10사람 중 8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싫다는 거예요. 실제 오늘 여러 대사를 보면 84%가 84%가 대통령은 명량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강수 철판 제도도 현재 헌법은 되면서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아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 육성이라도 형태균 씨하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공수처는 안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검과 관련된 국회의 논의는 저희들은 존중한다는 입장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공수처는 또 김건희 여사가 최우선 장모 안고 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핸드폰 3개 썼다고 하면 그거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자균 씨 말하는 거 잘 알겠습니까? 네. 유늄하겠습니다. 유늄 안 해도 돼요. 말할 때만만 유늄하겠다. 잘 알겠고요. 박수수님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